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리킴과 함께하는 영어니어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CNN의 뉴스 아리클입니다 뉴스 전문이 아니고 앞부분만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체 다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죠 일반적으로 헤드라인 다음에 첫 문장 두 문장은 뉴스 전체 아리클에 대한 summariz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육하원칙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앞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전체적인 뉴스의 계열을 파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발음 보시겠습니다 자 projectiles 미사일을 의미합니다 자 launch 자 여러분 저 단어를 이거 하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것은 just lunch에요 let's go out for lunch hey Gary let's go out for lunch 그런 lunch에요 근데 위에 있는 저것은 O하고 O의 중간 발음이에요 launch 자 여러분 이 발음 하시죠 lawnmower lawnmowing의 뭐죠 잔디 깎는 것이요 lawn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lawyer 자 한국사람이 로펌이라고 하네요 lawyer 입니다 자 launched by North Korea should range missile 자 브리쉬는 저것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발음은 missile 미사일이야 pose a military threat that risk undermining the peace process in Korean peninsula 자 South Korea said 뭐라고 two projectiles 두 개의 미사일 launched by North Korea Thursday 북을 North Korea가 발사한 것은 뭐시다 or a new type of short range missile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리고 pose pose에서 뭐를 military threat 군사적인 위협을 pose했다 말하자면 초래했다 뭐 그런 것이죠 which risk 자 위험에 빠트린 자 undermining the peace process undermining undermining이 뭐죠 undermining은 뭐뭇을 축소하다 그 다음에 훼손시키다 뭐 그런 것이에요 undermining the peace process peace process 평화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이런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launch it 과거 단순 과거로 써도 되고 또는 현재 완료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현재 완료로 쓰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쏘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완료로 하게 되면은 과거에 가까운 시점 얼마 전에 쐈다라는 것이 정확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틀리는 건 아니지만 더 정확히 쓴다라는 것은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쓸 때 더 정확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방금 도착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I just got here 방금 도착했다 나는 방금 그것을 끝냈다 I've just finished 방금 끝냈다 I've finished 하고 I have finished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설명을 한다면은 That have been launched by North Korea 그 말이 더 적당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포즈에 대한 단어 공부 해보시겠습니다 포즈는 무엇뭇을 포즈를 취하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뭇을 가져오다 초래하다 그런 의미에요 그래서 bring about bring about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뭇으로 이끌었다 그런 말로도 쓸 수 있는 거죠 또는 무엇뭇을 만들었다 create 자 그런 다른 단어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paraphrasing이야 다른 말로 자꾸 바꿔보는 거야 이것을 한 가지 한국말로 딱 해석거리게 되면은 더 이상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자고 계속해서 공부해 보면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risk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슨 말이 있을까요 in danger 위험의 파트리라는 거야 자 risk라는 말을 쓸 수도 있죠 I don't want to risk my life for something small or tiny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내 목숨 버리기 싫어 뭐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undermining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make it smaller make something 자 그런데 저것은 본모스를 해치다 뭐 훼손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damage 정도야 또는 hurt 그런 정도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damaging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damaging the piece process를 damage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거기도 편의실입니다 OK Next Next 한국 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서울이죠 The American government Washington이죠 Japan은 도쿄죠 자 그래서 케프란시티 그 나라의 케프란시티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Fire two missiles all the Thursday 자 fires two missiles all the Thursday 어디를 향해서 World East Sea 동해를 향해서 그런데 also known as the Sea of Japan 일본해라고도 그렇게 부른다 그런 말이죠 The first flew approximately 430km 자 first 다음에 뭐가 생겨지죠 first missile이 생략이 된 거죠 first one flew 자 날라갔어 approximately 430km 이렇게 날라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approximately는 발음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저것을 형용사로 할 때는 approximately입니다 그런데 부사용으로 저렇게 li가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t가 생략이 돼서 approximately 빨려게 되면 approximately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구태어 제가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없죠 Next The skies of the East Sea or the scene of a tense standoff this week between Japanese, South Korean, Russian, and Chinese war planes 자 skies 상공 영공이죠 어디에 있는 over the East Sea 동해에 있는 그 sky는 or the scene of a tense standoff 자 어떠어떠한 장이었었냐면 하나의 tense standoff 면에서는 긴장이 감도는 그런 scene 어떤 spot 뭐 그런 것이었다 언제 this way 어디하고 between Japanese, South Korean, Russian, and Chinese war planes 자 이런 이런 나라들의 war plane 전투기들과 긴장이 감도는 그런 거였다 자 여기서 단어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standoff 면에서는 몸 마우스 이렇게 패스하지 않고 딱 부닥쳐있는 그런 상태인 거야 다른 말로 한다면 redlock 같은 거야 자 다음에 딱 멈춰있는 거야 standstill 같은 거야 자 딱 멈춰진 긴장이 탁 거기서 멈춰져 있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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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이러한 나라의 war planes 뭐야 뭐냐 fighter jet 죠 전투기죠 자 여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어디죠 Japanese 그 다음에 한국, Russia, China 이렇게 되죠 자 이 순서가 미국하고 가까운 순서입니다 자 브랭이도 미국하고 일본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얼마 전에 어 한국 정부에서 트럼프한테 와가지고 일본하고 한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했죠 쉽게 말하자면 좀 일본을 좀 눌러주라고 그런 거죠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문재인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어 하고 까발렸죠 자 트럼프가 자기 참모들하고 얼마나 비아냥 됐을까 이런 상황을 트럼프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마디 한마디 예요 None of my business 내가 왜 걔들 일에 끼어들어야 돼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더 이상 우리 한국 국민들을 쪽팔리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오케이 엠퍼사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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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랩핑 테리토리얼 클레임 영토 분쟁 테리토리얼 영토 지역 어떤 클레임 주장하는 거죠 말하자면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의미인 거예요 제가 그것은 오블랩핑 그것이 서로 상충이 됐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블리쉬 밀리테리스 볼 볼이 뭐예요 황소죠 황소처럼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는 황소 같은 밀리테리스 군사력 그런 것은 raised 일으켰다 race 일으켰다 무엇을 the risk of conflict 위험을 어떤 conflict 분쟁의 위험을 일으켰다 이런 말이죠 even without North Korea and random mix 심지어는 북한이 거기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블랩핑은 just force 이게 이렇게 상충되는 거에요 덮치는 거 그리고 territorial 자 이것은 뭐예요 어떤 지역적인 그런 거죠 claims 주장하는 것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 자 예를 들면 territorial은 주로 어떤 뜻이냐면 개들이 막 자기 집에 가까이 오면 짖죠 왜 그러겠어요 they are territorial 자 자기들이 territorial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케이 개들 이야기 들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영유권이라든지 자기 어떤 구역을 지키는 뭐 그런 것을 territorial이라고 합니다 territorial 또는 territory 오케이 bullish militaries range the risk of conflict conflict 충돌 같은 그런 거죠 North Korea and random mix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중국하고 러시아 개네들이 한국 경호에서 군사 합동 훈련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한국을 당연히 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개네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미국이 어느 정도로 개입을 하느냐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 반응 뭐래 지금 그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어떤 현 주소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는 한 번 딱 건드렸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건드리겠죠 So sad Next South Korea's Ministry of Defense said Seoul viewed Thursday's launch as a military threat and an action undermining efforts to alleviat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s Ministry of Defense 은 뭐냐 한국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서울 한국 정부는 viewed 본다 Thursday's launch 를 하나의 military threat military threats 로 보고 그리고 행동으로 본다 그런데 그것이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undermining efforts 그것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을 무슨 노력 to elevat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elevate 이 뭐라 뭐죠 elevate 엘리베이스는 뭐냐면 본모스를 soften 한다 그 다음에 ease 한다 그런 거요 그 하나 soften soften 긴장을 소프트하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치고 군사적인 위협으로 간주를 한다 그런 것이죠 여기서 view는 뭐야 본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있을까요 consider 자 뭐뭐로 간주한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Next The government has been closely monitoring the relevant trends and is urging Pyongyang to suspend such activities that are not helpful for efforts to ease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military spokesman 조현수 said The government 한국정부를 의미하는 거죠 has been closely monitoring the relevant trends monitoring 하고 있다 그것을 relevant 관련 동향을 그리고 It's urging 북한한테 요구하고 있다 Pyongyang한테 뭐라고 To suspend such activities 자 stop 하라고 그런 activities 그런데 그것은 that are not helpful 도움이 안 된다 뭐해 for efforts 노력에 뭘 하고 to ease military tensions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는데 미니스트리 스포스먼 자 미니스트리 스포스먼 은 뭐냐면 대비민 같은 스포스맨 이라고 해도 되지만 대체로 스포스 앞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스포스먼 이라고 해주는 게 적당합니다 미니스트리 스포스먼 조현수 조현수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relevant 뭐예요 relevant 뭐죠 relevant 뭐하고 관련된 related related trends 뭐 어떤 trends 상황 뭐 그런 거겠죠 urging 평행 여기서 urging 은 뭐냐면 뭐뭐뭐 설득하다 의미가 강해요 persuade 또는 encourage 같은가요 평행한테 그만하라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죠 어려운 거 쉽죠 next going forwar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strengthen its monitoring and cooperation and close communication with the going forward 향후 the korean government 는 뭐 하겠다 strengthen 강화하겠다 뭐 정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어디에 뭐뭐 하면서 in cooperation and close communication with the u.s 자 긴밀히 협조하고 뭐 하겠다 뭐 그런 말이죠 외교적인 상투적인 그런 말들 있죠 자 이 발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cooperation 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cooperation and close communication with the u.s 자 특별히 어려운 말이 없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문장 하고 이 문장을 읽어보면 미국 기자가 쓴 것이 아니에요 한국 기자나 아니면 한국 대변인 써서 기자한테 넘겨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CNN 뉴스 위에를 보니까 이 작성한 사람 중에 한국계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서 보면 The government has been closely monitoring the relevant trends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게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이 쓰는 것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근데 영어는 관련 동향을 What do you mean 관련 동향 지금 현재 미사일을 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North Korea Missile Launch 구체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지금 현 situation The current situation 이라고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전형적인 한국식 영어예요 이것은 그리고 It's u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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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경고가 아니고 뭐냐면 뭔가 설득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국식 북한인들한테 경고를 하지 않고 warning 이 아니고 그냥 설득 하지 마라 제발 그런 개념 그러니까 미국 기자가 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Search activities that are not helpful for efforts to easy military tensions 자 여기 보면은 이러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하면 하는데 긴장 완화에 도움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런 for efforts 노력이라는 말을 구태에 쓸 필요가 없어요 노력을 쓰지 않서도 자 여기 보면은 that are not helpful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가 긴장을 완화하는데 거기에 노력이라는 말을 구태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보면 going forward 향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strengthen its monitoring 자 한국 정부는 강화한다 주시하는 것을 what do you mean 주시하는 것을 강화한다 말하자면 keep watching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 있다 그런 의미인데 이것도 한국적인 스타일 한국 스타일의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아 지금 한국 기자가 썼구나 해서 딱 보니까 위에 한국 기자 이름이 딱 나와 있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The Korea Times 하고 Korea Herald 두 가지 신문을 가지고 주로 영업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오자마자 집을 얻은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뉴욕타임스를 구독을 한 거야 폭찬 가슴을 안고 이제는 뉴욕에서 뉴욕타임스를 신시간으로 읽는구나 하고 했는데 다음날 뉴욕타임스가 딱 배달돼서 쫙 펼쳐보니까 오마이값 너무너무 내용이 생소한 거야 표현이 그리고 당시에는 미국의 국내 상황이라든지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오리무중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표현이니 그런 것은 다 완전히 무용지물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런데 한 십몇 년이 흘러서 한국신문을 한국영어신문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너무너무 생소했어요 자 미국사람이 쓴 것이 아닌 게 너무 한눈에 쫙 들어온 거야 자 그래서 제 말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 신문을 가지고 뉴스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다면 My recommendation is 자 미국 영어 신문을 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너무 영어가 좀 낮은 상태에서는 한국신문이 도움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미 뉴스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국사람만 이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이니까 그런데 영어가 어느 정도 된 사람 영어를 고급으로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미국사람이 쓴 미국 영문기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어 신문을 가지고 미국 뉴스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진짜 영어 실력을 탑업으로 탑업으로 올 수 있는 베스트 웨어 제가 게런티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쉐이켄 했죠 그리고 한국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아무게라는 친구는 뭐라고 했어요 적대관계 청산 뭐 그랬나 종식이라고 그랬나 그리고 종전선언과 같은 것이다 뭐 그런 걸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지금 그 사람이 이 뉴스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고 있습니까 자 트럼프는 어저께 팩스뉴스 하고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은하고는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ballistic missile launch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he hasn't tested missiles other than smaller one 조그만 것 밖에 안 했기 때문에 no problem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 만약에 김정은이 거기에다가 핵탄두를 싣고 남한을 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미국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자 미국이 월남전에서 프레트남한테 졌나요 미국의 사상자가 워낙이 많이 나고 국내 여론이 들끓으니까 저스트 철수를 한 거예요 자 만약에 미국이 평양을 공격하면 평양은 칼리포니아에 다가 ballistic missile 인터컨티넌 ICBM을 떨어뜨리겠다면 미국이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어저께 파우슨에서 트럼프가 한 말은 나는 한국 사람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다른 말로 안다면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국 가족들 조차도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트럼프는 북한이 남침을 하자 곧바로 파병 결정을 한 추만 같은 대통령하고는 천립 밖으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트럼프에요 어쩌면 트럼프는 캘리포니아에 떨어뜨리면 오케이 이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민주당 걔네들 한 번에 날려버리니까 잘됐네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야 그 사람은 물론 너무 과장한 거 계신 하지만 그리고 어저께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첨단 전투기사 온 거 하고 한미 military drills 군사합동 훈련 한 거 가지고서는 자멸의 길디니 뭐 그런 말 했죠 미국 신문에도 다 나왔어요 자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는 니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한 거야 한국의 생사 여탈권은 김정은하고 트럼프한테 벗겨져 있는 세상이야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악수 심겨준 걸 가지고 한국 이제 통일이 된 것처럼 지금 떠들어 대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반일 선동 반일 선동해 가지고 나라는 완전히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불안한 것이죠 김영상 대통령한테 그랬죠 일본 놈들의 버르장마를 뜯어 고치겠다 어떻게 뜯어 고쳤나 그리고 중앙청 폭파시켰죠 자 이번에는 한강대교 폭파시켜 버리고 한국에 있는 일본에 관계된 모든 것 싹 쓸어버리고 한국의 연예인들 한국의 기업들 다 묶어버리고 한국의 연예인들 발 끊어버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못 들어가게 하지 그래 도대체 이 사람들의 시대인식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야 자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선조때인가 아니면은 구한 말인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북한과의 관계는 자 80년대 태워 대학가 벌겁게 물들였던 주사파의 마인드셋인가 자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정치인들의 선동이나 이런 쇼에 묶으면 안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됐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지금 남미 베네수엘라 닮아가고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아 퍼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자 한국의 블루칼라 월급 말하자면 노조의 월급이 거의 1억 가까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그 다음에 기업들 다 자기들이 주물라고 하고 있고 북한에 왜 기업 총수들을 들을 거야 자기 부하들인가 그래서 무슨 얘기 들었어 무슨 목구멍 뭐 그 오만 방자 아닌가 어떤 놈이 있잖아 걔가 목구멍에 뭐 냉면이 들어가냐 마냐 그런 소리까지 듣게 시켰잖아 그 기업 총수들이 냉면이 뭐가 되수겠어요 안목을 갖고 더 이상 정치에 속으면 안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될 거야 자 국제관계는 정글의 법칙이야 죽느냐 사느냐 자 판문점에 가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자 역대 뭐냐 가장 세상 사람들 신뢰하지 않았냐 말 바꾸기 막말의 대왕하고 자 해구로 무장한 니네들 죽겠다라고 악수시켜놓고 그게 통일이라고 자 통일이라는 것은 한쪽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붕괴되느냐 남한이 먹겠느냐 통일이 그렇게 로맨틱 아이디어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냉정한 거예요 김영삼의 IMF 시절에 어땠어 수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목매 자살하고 그리고 미국에 온 사람들도 알거지 돼가지고 온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일이 그런 끔찍한 시나리오가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okay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glory mule good mule good Celtic